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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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하는 곡이야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뭐게요? 아우 못 맞출 거 같아 그래요 안돼 어? 힌트? 아니야 나 해 이거 왜요? 힌트? 응 수원하는데? 아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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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어 그래서 빨리 이치 케이크로 그냥 시작할게요 그냥 맞출 필요 없어요 맞출 필요 없어요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맞추려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자 케이크 가져갈게요 가사 나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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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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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흰한 praise 잊지 말아줘 흐뭇호를 신어도 공이ãy 채워 주고 vä' Vielen personas 우리 뒤에 Ν Roger 주가라고 놀랍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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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낀다 좋으시죠? 그러면 노래 나올 때 뒤에 아낀다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호흡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원래 멘트 잡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친구가 시켜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해 바로 그냥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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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요 에이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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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하지 말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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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많이 숨이 이상해 말 수가 없지 친구들이 다 걱정해 내 앞에만 서면 심장이 더 비어서 행복해 서툴러서 미안해 조절이 안 돼 내게 자꾸 front하는 건데 머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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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돌리고 싶어 너를 돌리고 너를 돌리고 너를 돌리고 목소리 안아줘 하나를 내야겠어 그래 I can learn I can learn how to do I can learn 어! 인! 어! 조지마 내가 말해 어! 인! 어! 조지마 내가 말해 I can learn 넌 여기 기대도 돼 너의 아픈 나로 바빠 Don't let 네 속마음 왠지 책은 옆으로 Can't feel it no more 외로운 약속 생기는 걸 잊으면서 내가 이제 나도 한번 불러보지 baby you are nice 인자 너의 아픈 나로 바빠 나를 널 돌리고 나를 널 돌리고 목소리 널 돌리고 널 돌리고 널 돌리고 널 돌리고 널 돌리고 더 любим 가끔 해내색 해내쇠 해내색 It's mine, it's mine It's mine Woooo Hey yo, hey yo 왜 이렇게 사람이 뭐하고 정문카메라랑 빠져있어? 뭔데 뭔데 유머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싶으신거 있으세요? 아니 방어치만한거 없어요? 나랑 사귈래? 아주좋아요 나랑 사귈래 어때요? 휴 좋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나랑 사귈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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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댄스팀 레이디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10시까지 여기 자리를 빌려가지고 10시까지를 하고 자리를 비워줘야 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을 남기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곡을 듣기 전에 이제 멤버들이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좋을 거에요. 그러면은 저희 멤버들한테 수고했다고 이렇게 현금 넣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레이딘이라는 팀이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팔로우 눌러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 6인도를 활동하고 있는 댄스팀이고요. 저희 6인도 못 본지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어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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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 참 좋아. 네 그러니까 네 많이 많이 이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 멤버들 개개인 인스타그램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우리 레이딘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금을 준비해 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카카오댕크 모시기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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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오늘 여기서 보여드릴곡은 퀭크볼님 본나리라는 곡에요. 이거 다들아세요? 네 네 이거 매우매우 신나는 곡이니까 매우매우 신나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류미니 잘가 조심히 가 자 시오니 유빈아도 이거 해줘 또 해줘 피키 제이고 베이비 베이베 이거 해줘 유빈이 그렇다면 승연이 남아있지 아니아니 이렇게 지도나 승연아 우리 이제 막곡이 나왔나요? 막곡은 저희가 펜타곤 빛나리로 신나게 공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어때요? 어때요? 이거 신나는 노래죠? 어? 뭐? 이게 손가락이 사실 100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어? 유미 좁은데? 어? 제법 손 좀 접어봤나 봐? 손이 잘 안 접히거든요. 그래서 한 손가락에 두 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처럼 안무가 이상하다는데 그냥 아 쟤네가 그것까지는 아직 습득을 못했구나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곡 그럼 펜타곤 빛나리로 달려보겠습니다. 고! 저는 disagree 먼저 꼭 Click known yok 동점에서 지금 이itness 잘oise 내가 이inku 취 그리고 이 회 Besom 이렇게 전 저 저 좋아했었다고 지금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게 없는 맘을 가진 너는 마치 불이 깊은 나무 같았어 신이 곱게 빚은 한 송이 예쁘나 떨어지지 마 달라지지 마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너를 잘 봐줘 nobody's like you 이 눈에 없었다는 소리 너를 다 띄웠었기를 날네 내 사랑하는 질질이 그는 나는 너저리 너저리 난 너한테 너머리 이 밤절이 이 세상 너때나면 돼 baby I'm a weird I'm a weird oh oh no I'm a weird 나는 뭘 할걸 아직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 널 대체 말 못할걸 기죽은 어린애 같다 다른 사람 만나 내 가슴 무너지게 그러지 마요 실제로는 그대에게 남물일까요? 내 맘은 봉퍼린 내 머릿속은 터지네 내 맘 언제 이렇게 돼 버릇나요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저희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이 공개가 없어 사랑 소리 너머리 다 띄웠어 그의 맘에 널 사랑하는 질질이 터지질이 끝난 모조리 모조리 그냥 너의 끝난 머리 鍵이 identities 너의 말 백 version 내ND 다 띄웠어 내 띄워 난 내 맘이 너에게 닿기는 바래 말하지 않아도 너너너 넌 너무 아름다운 그대만 걸어가고 싶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널 사랑하는 널 놔농 너 난 너 너는 다 모 wissen 너는 다 모아농 널 peur 지었나 네 사랑은 풀어 널 видим 너 언니 Alle MAYBE 저희는 10시까지 공연이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 팀 이름은 네이디비 라고 하고요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촬영하신 영상이나 사진들 스토리에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성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네이디비 보러 오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앞으로 절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더 패스 1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멤버들 진정리행을 끝냈 때까지 여러분들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